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과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연애가 소식은 홍종선 연애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참 이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나 아니면 외할머니나 두 분 다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폭로전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긴 하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 최준희 양이 지금 15살인가요? 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든 누가 어른들이 나서서 좀 심리적으로 돌봐줘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말이죠. 일단 병원 입원 속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지금 경찰이 원래는 최준희 양부터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옥순 여사를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해서 입원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저는 되려 다행이다 싶어요. 지금 용인 지인 집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누군가 옆에서 사실 24시간 잠 안 자고 지켜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준희 양이 SNS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저도 오늘 정신과 의사한테 취재를 해봤는데 굉장히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려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든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의료진에 의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이 좀 돌봐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는 오히려 좀 안심이 되는 바고요. 사실 이 모든 사태가 생각해 보면 정옥순 여사도 본인의 아들, 딸을 2008년, 2010년, 3년 사이에 2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준희 양 입장에서 보면 엄마의 외삼촌의 아빠까지 5년 사이에 또 잃었어요. 3명을. 이러다 보니까 양쪽 다 정신적으로 정상일수가 없는 상태이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특히나 정옥순 여사는 그래도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을 복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린 최준희 양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따뜻한 보살핌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최준희 양의 병원 입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알려드릴 텐데요. 할머니의 제일 큰 죄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할머니의 폭로, 이혼까지 할머니가 배후에 있었다는 뜻을 시사하는 최준희 양이었습니다. 듣는 분들은 상당히 최준희 양의 페이스북 강제 삭제당했다는 주장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 같습니다. 주말 새에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최준희 양은요? 그러니까 지금 입원 절차를 받을 테니까 용인 지인 집에서 옮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글들은 현재 마지막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글 하나 말고는 다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후반부는 본인이 자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앞에 글들은 최준희 양의 주장에 따르면 업체 측에서 강제 삭제했다고 했는데 이 배후에 할머니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최준희 양의 주장대로 업체 측에서 삭제를 했다면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올렸던 게 페이스북인데 해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삭제를 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삭제를 안 할 때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60억 원대, 70억 원대 이런 굉장히 큰 벌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준희 양이 여기에 굉장히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두 가지를 적시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또 삭제될 수 있는 배경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진실 씨의 딸 준희 씨가 오늘도 페이스북에 새로 올린 글을 보면 상처를 준 사람 잘못이지 왜 너의 잘못이야 울지 마라는 글과 사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공로상을 탔을 때도 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곤 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작 정옥숙의 여사, 즉 최진실 씨의 어머니도 자식을 떠나보내고 약으로 버텼던 사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네, 10년 넘게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이 모든 약이 또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얘기인데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본인도 모르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먹을 만큼을 먹었던 거예요. 최준희 양이 할머니 거 기억해? 아니, 나 못해. 그러니까 할머니 내가 제안 하나 할게. 밤에 잘 때 할머니를 묶어놓고 아침에 풀러주는 건 어떨까? 아니야, 내가 약 잘 먹고 그런 일 없을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 사례를 보더라도 이거는 과거 방송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요. 그걸 보면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약한,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엄마와 외삼촌, 아빠를 모두 잃은 최준희 양이고요. 자신의 딸, 사위까지 잃고 아들까지 잃어야 했던 정옥수 여사입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정옥수 여사의 이 부분과 관련한 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을 했을 때는 몰랐는데 아무래도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몸이 자꾸 새악해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부작용이 설설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약을 먹고 잤는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부엌을 그냥 음식을 먹는다고? 음식을 뭐 해놓고 밥 먹고 뭐 반찬이고 다 끓여내서 식탁에다 이만큼 벌려놓고 그냥 그거를 누구 몇 사람이 먹은 것만큼 먹은 거예요. 준희가 그래 아침에 할머니, 어저께 할머니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그랬더니 할머니 내가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이 어린애가 할머니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할머니가 약을 안 먹으면 많이 아프니까 그러면 일 제안을 내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손발을 꼼꼼 묶어놓고 그리고 잠 안 옷들 같이 맥껄 내주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안 움직이고 그냥 잘 거 아니야 그래서 잘해볼게, 내가 안 그럴게 그랬지. 그래서 나도 걔가 너무 또 그냥 가엾고 또 이렇게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가을서부터 제가 이제 아니, 저는 안 한다, 안 해야겠다 하면 딱 안 해요. 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보살펴준다는 게 버거웠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이죠. 준희 양에게 그렇지만 또 다른 가족도 있을 텐데 친가에서는 산 적이 없습니까? 조성민 씨의 아버님, 그 친가에서는 산 적이 없지만 지금 이제 할머니랑 있으면서 힘들 때 고모네 집에 가서 또 지내다 오기도 하고 지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최준희 양, 최환희 군과 한 집에 살면서 이제 기거하면서 두 아이를 돌봤던, 특히 이제 준희 양을 많이 아꼈다고 하죠. 최준희 씨가 이모라고 불렀고 또 최준희 양이 이모 할머니라고 부르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분 댁에도 또 일부 가 있기도 하고 계속해서 좀 지인 집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것처럼 뭐 조성민 씨 집에서 조 씨도 아니고 우리 집 손주 아니니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이거는 또 와전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고모 집에 가서 또 거기 고모의 자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따뜻한 집안의 온기가 느껴져서 고모 집에서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런, 머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서로가 절벽으로 내몰리면서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진 건 아닐까요? 특히 시간이 갈수록 준희 양, 그리고 준희 양의 오빠 환희 군, 외할머니 서로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춘기도 그랬고요. 또 어머니를 닮아가는 최준희 양에게 할머니가 느꼈던 소외는 어떤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걔는 한 1학년부터 그렇게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막 이런 거를 항상 봐와서 그러는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생일날 되고 이러면 선물을 뭐 사줄까 그러면 화장품 사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애기들 쓰는 거 이런 거 사주면 기초 뭐 또 여드름 나지 말라고 써는 거래 이거는 또 이러고 쓰고 아침에 되면 30분씩 일찍 일어나고 왜 일찍 일어나고 화장해야 돼. 맞아. 말도 한마디도 안 해도 진짜 너무 서운하더라고. 막 이러리로 싫어하나 이러려고 말하기 싫구나 농화에 나올 때 애들을 보더니 금방 그냥 아주 그냥 딴 애가 싹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아 내 사춘기라고 그러더니 그게 사춘기구나. 그러고 그냥 내가 이해하는 거지. 아무래도 그게 사랑이죠. 할머니가 아무리 해줘도 아무리 잘해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줘도 그 엄마 아빠의 그 사랑만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항상 내가 이제 마음이 아프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말수가 줄어들었다는 환희 씨 그리고 화장도 하고 어머니처럼 앞으로 연애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준희 양에 대한 할머니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연애계로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외할머니는 반대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손주 준희 양이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그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는 방법이 환희 군과 준희 양이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환희 군은 말수가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제 준희 양은 오히려 말이 많아지면서 할머니하고 충돌이 있었던 건데 그 충돌 가운데 하나가 또 진로를 놓고 준희 양은 굉장히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고 사실 부모 엄마와 외삼촌이 배우와 가수예요. 당연히 그런 끼를 타고 났을 거고 그런데 또 할머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엄마나 그 아들이 내 딸과 아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한 배경이 있겠지만 또 그게 연애의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나의 사랑하는 손녀가 연애계로 발을 디디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굉장히 충돌을 했고 할머니로서는 사랑이었지만 최준희 양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를 입었던 모양이에요. 최준희 양의 주장입니다만 최근에 케이블에서 아이돌들을 가르치는 그런 예능이 있는데 거기 오디션이 1차, 2차까지 본인에게는 붙었다는 거죠. 할머니의 반대로 최종 진출을 못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찰의 보도에 따르면 외할머니가 나를 학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최준희 양을 직접 경찰이 면담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입니다. 물론 외할머니에 대한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 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최준희 양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할머니에 대해서는 처벌은 그런데 원하지 않는다. 분리만을 원한다라고 하던데요. 어머니의 자살, 트라우마를 겪은 가족들에 대한 전사회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이분들을 조력하고 도와줘야겠다는 분위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최준실 씨의 유가족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집안에서 가족이 사망한다는 것 특히나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사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유가족에게 남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정신치료가 수반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될 수 있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제해 어떤 그 단순히 친족이 제일 좋다, 혈족이 제일 좋다가 아니라 두 사람의 분리를 통해서 할머니나 할머니들의 정신치료를 받으시고 최준희 양도 그게 어떤 후견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좀 더 정신적인 정서적 안정 속에서 어떤 건강한 성장을 쓰는 환경은 뭘까를 우리 다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경찰 수사로 학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판가름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족들이